안녕하세요. 파워렉스 마케팅 담당 김석희 과장입니다. 올해 저희 파워렉스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저희 파워렉스가 세계화의 파워렉스를 널리 알렸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. 올해는 향후 트렌드를 보고 싶어서 컴퓨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참가해보니까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네요. 그래서 저희 파워렉스도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파워렉스도 앞으로 향후 제품 품질이라든지 향후 AS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좀 더 친절한 향후 AS로 고객 여러분들한테 꼭 다가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